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스터 최국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날도 따뜻해져서 잘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최영면님께서 최국 씨 보려고 유튜브 들어왔어요. 향매실님. 최국님 소리질러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다니깐 제가 이 코너를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 예전의 목소리에 비해서 탁 트이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어떤 득음을 한 것 같은. 그거는 이제 최국 씨 뇌피셜이고 지난주에 봐요. 문자도 많이 안 오고 좀 부진했잖아요. 지난주에 문자가 뭘 안 와요. 많이 왔는데. 그건 뇌피셜이라고. 최국 씨 생각. 김경림 PD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욕심이에요. 한 번 소리질러. 급할수록 돌아가. 돌아가줘. 뭘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 지난주에 오버하지 말래. 지난주에 여성의 날을 맞아서 진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하고 해봤는데 전국의 남편들 항의가 아주 거셌습니다. 지난주에 문자가 좀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최국 씨도 이제 남편 입장이었으니까 화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기구기 최국의 인생상담소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상 아내를 고발합니다. 지금부터 남편분들은 아내분과 함께 계시면 빨리 어디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딴 데 이렇게 아내분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들으시면 난리 납니다. 진상 남편만 있냐. 진상 아내도 있다. 남편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진상 아내의 행동들. 마음껏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요. 제가 오늘 제대로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m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을게요. 네. 전국의 남편분들 귀 쫑고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제를 저하고 최국 씨가 지금부터 짧게 꽁투를 엮어보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는요. 결혼 전에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가녀린 여자였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뭐 먹길래 이렇게 예뻐? 나? 음... 이슬? 참고로 제가 남편이고 선배님이 와이프예요. 아니요. 어쩐지 우리 자기 너무 말랐어. 그럼 자기는 화장실도 안 가겠네? 어머 불결한 소리 하지마. 나 그런 여자 아니거든. 이런 귀염둥이. 어디서 이런 천사가 왔을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런데요. 이 여자 결혼하고 난 뒤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예 딴 사람처럼요. 아우 시원하다. 이제는 삶 살 것 같네.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어 당신 뭐 뭐 뭐 쌌어? 아까 저녁에 민메 매운탕 먹었는데 고기가 썩었나 배가 부글부글 끌래? 이거 고기가 썩은 게 아니라 당신 장이 썩었어.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냄새니? 뭐야? 당신 뭐한 거야? 아무래도 매운탕에 뭔가 문제가 있나봐 야 똥을 쏴! 이게 뭐야 이게? 움직이지 마! 벌럭이지 마! 가만있으라고! 이거 터지지도 않아 냄새가 자기야 나 섭섭해 연애 땐 방귀고 똥이고 다 좋다고 하더니 변했냐? 변했어! 나보고 천사라며! 그만해요! 아 이거 거의 진짜 네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뿡뿡 더러운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는 마누라 연애 시절 이슬갔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 진짜! 채널 돌아간다 채널 돌아가 아니 어떻게 라지 프로에서 방귀소리를 한 번만 해야지 말이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컬투쇼보다 더 해요 저분이 아니 컬투쇼에서 이렇게 해요? 아 거기는 뭐 거의 똥으로 큰 방송 그래요? 저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사연의 80%가 거기는 대소변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컬투쇼랑 붙고 있는 거구나 최국씨 아내분도 연애 시절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아니요 일단은 그 여기 뭐야 대본처럼 방귀에 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이 또 방귀는 저의 옆에서 아직까지는 안 뜨더라고요 정말 그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 뭐 다른 거 흉불 게 없어요 그러면? 쩝쩝거리는 게 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네 식사하실 때 마음껏 드시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조신하게 먹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일 바뀐 게 그거예요 드실 때 뭐라고 그래요? 쩝쩝은 아닌데 유무식 씹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특히 많이 나세요 그분은 어떻게 씹으시는지 아니 깍두기 같은 거 사각사각 씹으면 예쁘지 않아요? 아니요 저 그 소리에 좀 노이로우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특히 좀 커가지고 근데 좀 말씀은 못 드리고 있죠 제가 그거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안의 1970190 여자 연기는 아니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뭐 연기잖아 실험적이었던 거죠 뭐 진상안의 최국 씨 또 어떤 유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본 주제는 말이죠 어떤 그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좀 재미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부인을 또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기는 거니까 아니 왜냐하면 또 지금 많은 부인 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또 난리 날까 봐 그러지 일단은 몇몇 분 그 진상 와이프 분들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아내 그렇습니다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어떤 잔소리 아 뭐 저 옆집 누구는 백을 사줬다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든가 이런 거 자존심 팍팍 깍아 내리는 이런 멘트 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은 항상 뒷전 자식만 챙기는 아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분 자식만 챙기는 아내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아내 주말에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아내 나 몰래 내 핸드폰 보고 간섭하는 아내 상당히 이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핸드폰 좀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을 최극시가 해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국익위 최고 인생상담소 주제 진상 아내를 고발합니다 지난주에는 진상 남편 고발했고요 남편 열불나게 하는 아내 이야기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주제가 또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문자가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 준비되셨죠 네 일단 뭐 저희 아내는 왜 방귀를 내 얼굴에다 대고 낄까요 잘 때 방귀를 끼워서 손에 넣었다가 입안에 넣어요 지난주에 어떤 진상 남편에 대한 문자에 비해서 클라스 자체가 다르네요 아니 방귀를 방귀 뀌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 그걸 입안에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방귀를 왜 먹여 아 진짜 자세히 주세요 뭘 드신 건데 이거 썩은 내놔 썩은 내 2992님 야근만 몇 주째 하고 겨우 밀린 일 끝마치고 집에서 겨우 쉬려고 그러는데 아이 재우고 씻고 온다는 아내 진상이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아 이게 지금 말이죠 아이를 재우고 씻고 오신다라는 게 어떤 그거죠 그 뜻인 거죠 그렇죠 아 건강하시네요 어머 왕성하시네요 상호님 아이 왕성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시고 예 아 부럽진 않습니다 부럽진 않아요 예 상당히 두려운 분이시네요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은데 타이밍을 좀 잘 좀 맞춰주세요 몇 주째 야근했대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씻으시면 어떡해 그 좀 쉬시는 날 좀 어 남편 좀 딱 상황 봐가면서 컨디션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합시다 퇴근길에 전화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요 메뉴 이야기하면은 이거저거 듣고 결국은 본인 먹고 싶은 걸로 먹으라며 왜 물어보냐고요 도대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냥 김치찌개 먹으라면서 뭡니까 이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와이프가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야 이분은 진짜 저희 와이프랑 똑같으신 분이랑 살고 계시네요 예 저희집이 그렇습니다 항상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뭐 먹을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뭐 먹겠냐고 그럼 나는 대답을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 이분처럼 돈까스 그러면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먹어 아니 그런 거면서 뭘 물어봐 어? 똑같으신 와이프 아니야 예? 물어보지 마요 그냥 맛있는 거 해 주시면 되지 답정론에 답정론 그러니까 아니 점쟁이야 진짜 무당이냐고 어떻게 맞춰 당신 생각을 어? 자 우리 와이프는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게을러져서 아침도 내가 먹으라고 해야 눈곱 떼고 나오고 하루 종일 설거지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놀기만 하고요 게임에 빠져서 내가 와도 아는 채도 안 하는데요 게임 중독에 빠진 와이프 어떻게 해요 최국씨? 네 이거는 지금 말이죠 제가 뭐 이거 화를 낸다기보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어떤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혼 사유는 안 될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본인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거잖아 어떤 그런 걸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저 아내분 진짜로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셔가지고 그러면 여러 여러 상황에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진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국씨 이번에는 화를 안 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고나게 상담을 하니까 전문 인생 상담사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율을 딱 하는 게 프로다운 연모 그렇죠 프로예요 프로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다음에는 MC 하나 달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두 남편인 내가 다 합니다 같이 버리자고 하면은 그러길래 나가서 먹자니까 신경질 빨래도 널고 청소 욕실 포함됐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자는 척 진상이 아니라 갑 중에 갑입니다 상점이네요 앉은 걸 소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갔어 앉은 걸 갔어 나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내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진짜 사장님 모시고 사시는 그런 느낌이시겠네요 아휴 근데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거는 보통 남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고 가끔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한번 여쭤봐주세요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번에도 상담모드로 가시네 이거는 뭐 아니 계속 상담만 해드릴 거예요 화 안 내요 아 제가 이렇게 상담쪼로 나가는 거는 네 아 저희 집이랑 비슷한 케이스 지금 상담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와이프도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듣고 있어요 아 이분은 TV로도 봐요 TV로도 봐요 오늘 그러면 계속 상담 가야 되겠네 제가 유일하게 TV에서 나오는 게 이거이 때문에 누가 이거 봅니다 이거 우리 집이 이게 600 몇 번이 있던데 저기요 최욱 씨 네 우리의 컨셉은 상담은 10개 중에 1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상담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 주십시오 2511님 우리 집 만화님은 씻지를 않아요 언제 별을 볼까요 혈기왕성한 40대 후반인데 몸에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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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씻어 아니 이게 별을 못 본다는 이유가 안 씻어서가 말인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씻어요 씻어 아 나 이거 남자분 아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 아니면 저 남편분께서 좀 씻겨주시든가 끌고 들어가가지고 때를 밀어주시든가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네 들이밀어 그냥 들이밀어 욕실에 영업일을 하다 보니까 혼밥을 많이 하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고 소리 내서 코 푸는 인간들 정말 진상이에요 이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극씨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안 들었어 이거 처음부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식당 얘기가 왜 나와요 오늘 지금 진상 와이프라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지금 밥 먹고 소리 내서 코 푸는 인간이 당신 와이프야 아니잖아 어디다가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일단 식당에서 밥 먹고 소리 내서 코 푸는 그런 사람 왜 그럽니까 그거 지금 잘 풀지 마요 밥 먹을 때는 사람들 생각해서 저는 작은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몇 천만 원인데 이거를 카드 돌려받고 카드론 받아가면서 4년을 버티고 있는데 자기는 알바에서 번둔 자기 돈이라고 오시며 건강식품을 한 짐씩 싸서 쌓고 있어요 어제는 한약 두 박스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알아서 사 먹으라네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애들 불쌍해서 참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 중에서 가장 시리어스한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와이프와 본인 남편 둘 사이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둘 간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넌 날 사랑하니? 넌 진짜 나를 남편으로 사랑하니? 난 당신을 와이프로서 나는 사랑하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편한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 이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일 진짜 남자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애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이건 물론 여자분한테도 해당되는 거지만 애 때문에 그냥 부부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건 정말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진짜 받아보시는 것도 저보다 더 전문가 전문가 여기 계신데 최극 전문가 저는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제 아내는 60세가 될 때까지 외출만 했다 하면 속옷과 양말을 검사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노모께서 코치를 해주시곤 한답니다 우리 아내분 60이면 거의 지금 물론 옛날 60이랑 26, 60이랑 다르지만 그건 좀 다르지 그래도 좀 좀 내려놓으셔도 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이거는 좀 진짜 속옷을 왜 감시해 속옷을 예? 아 정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래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 왜냐하면 또 비방용 될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은 있는데 지금 입모양은 이렇게 뭐 실룩실룩거리다가 발음을 안 했어 심의실에서 뛰어볼까봐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전원일기 재방송을 몇 개월째 보면서 퇴근 후 다른 프로 보려고 그러면 리모컨을 갖고 안 줘요 아 나도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이건 뭐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 케이블 방송 케이블 채널 일단 케이블 채널 거기 관계자 잘 들어 아 저도 봤어요 아니 하루 종일 전원일기만 들면 어떡해 대체 뭐 전원일기쯤 얼마를 받은 거야 아니 하루 종일 들더라고 전원일기를 그러니까 이거 중독되잖아 그거 일단은 자제해주세요 가끔은 배충하고 사람 걸렸는데 그거 들어줘야지 그리고 아내분도 그렇습니다 아니 TV에만 그렇게 빠져있으면 어떻게 아니 리모컨이라는 게 리모컨이라는 게 서로 합의하에 둘이 비중을 50대 50으로 줘야지 아 나 짜증나 죽겠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분도 리모컨을 안 줘 리모컨을 오죽하면 내가 진짜 리모컨을 진짜 갖고 나오고 싶더라 나 집에 나갈 때 자 제 와이프는요 내 팬티를 같이 입어요 세탁해놓은 내 팬티가 없다 그러니까 지꺼 일단 입으래요 입어보니 구조상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 50세 여자 팬티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군대 동계에요 부인이 오늘 레전드 사연 온 것 같습니다 진짜 와이프는 남편 거를 입고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 그럼 내 팬티 입으면 되잖아 구조상 안 맞는 데잖아요 구조상 구조상 아니 나이 50세신데 여자 팬티 입다고 상상을 해봐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아 왜 남편 팬티를 입어 불입고 입어요 아니 뭐 군대 동기야 진짜 아 나 정말 이런 야 이런 사연이 온다 이거 봐 지난주에 비해서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 문자가 벌써 문자가 지금 만개 가까이 왔어 무슨 만개야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혜진아 사랑은 돈보다 좋다 국의국 인생금융상담소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을버스에서 허리케인 나오고 있어요 내리기가 싫어요 네 일단 종점까지 가 그러면 종점까지 가 아 농담이고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앱으로 들으세요 그게 정말 요즘에는 또 아주 좋습니다 언제 언제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담 재미없어 소리질러 저기요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담 중간중간 상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소리만 계속 지르다 보면 죽어 나 죽는다고 기존한다고 당신 진짜 이걸 해봐야 돼 진짜 해봐야 돼 뒷골 겁나 땡겨 1238님께서 웃다가 눈물 나요 최국씨의 제2의 전성기 요새 목소리를 더 많이 듣네요 알았으니까 사연을 보래요 사연을 감상평 말고 사연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2의 전성기 제1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2 전성기야 지금이 제1이에요 나름대로 제 아내가 씻고 나와서 제가 씻으러 들어가면요 배수구에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머리카락 좀 빼서 버리라고 해도 안 지켜요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그렇게 빠지는데도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참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일단 머리순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내분 부럽다고 전해드리고요 아내분 머리카락 좀 빼요 막혀 수채구만 막혀 홍순아 남편 생각 안 하려고 남편 머리카락 빠져봐 뭐라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진상 아내를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곰탕 가마솥에 김칫국 한가득 끓여놓고 첫째 날은 냄비에 들어서 김칫국 다음 날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다음 날은 소세지 넣고 부대찌개 다음 날은 된장 넣고 된장찌개 청국장 넣고 청국찌개 라면 넣고 김치라면 인생이 김치 인생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아 잠깐만요 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진짜 이제까지 아 메뉴가 천편일적이다 이거예요 가다본 문자 중에 가장 유니크해가지고 아 이걸 뭐 화를 내야 될지 이거는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물 하나 끓여놓고 거기다 메뉴를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어디야 남편 그냥 먹어 오죽하면 진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욕을 먹냐 잘 보내 문자 좀 주제 잘 생각하고 보내시라고요 자취타가 문자 보내신 분이 욕을 먹을 수 있어 자 우리 와이프는요 라면을 못 먹게 해요 건강에 안 좋다면서 자기는 설탕 덩어리 비싼 커피를 매주 한 번 이상 드라이브 인해서 사서 마시면서 말이죠 아 이거 좀 어려운 사연이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해 본인의 건강을 해치면서 남편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남편 건강을 또 걱정하고 좋게 생각하면 뭐 고정도인데 아무튼 남편분 일단은 커피를 매주에 한 번 이상이요? 한 번 이상이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아니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문자 좀 잘 좀 보내요! 어떻게 하는 얘기 하나 보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커피를 아 속을 뻔했네 네 와 이거 잘못 없어 자 체육씨 한 2분 남았다는데 이 사연 소개들이 사연이 다 떨어졌대 이 양반들이 지금 문자 안 보낼 거야?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낼 거냐고 아니 지난 대표님 이후부터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문자 보내! 죽는 걸 보고 싶어?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당신이 생방 끝나고 저를 생각해봤어요?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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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참고로 여잔데요 남편 팬티 입으면 너무 편해요 아까 했잖아! 비슷한 문자잖아! 이거 뭔가 좀 억지로 보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억지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자연스러운 거 보내요 자연스러운 거 티 안 나는 거 아 진짜 문자 보래! 전화하든가 전화로 해 전화로 이거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전화로 해요 그러면 진짜 문자 안 온다 뭐 얘기 좀 해! 어떻게 뭐 노래를 하나 할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최국 씨 오늘 고생했어요 최국 씨 이마에 땀이 송불생글 맺혔습니다 자 오늘 최국이의 인생 고민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애쓰셨어요 최국 씨? 시간 좀 남아서 살짝 느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최국 씨 또 나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아 한 분 보냈어 제가 보냈잖아요 유민상 씨인 줄 알았다고요 빨리 방송 꺼요 빨리 방송 꺼요 최국이야! 유민상 아니고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마 좋은 날씨였습니다! amos